와 노릇노릇하게 자글자글 맛있게 구워주고 있어요 삼겹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워낙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기름 튀는 걱정도 덜 하면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게 보세요 두께 좀 봐주세요 자 삼겹살이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속은 촉촉하게 겉은 바삭하게 껍질은 쫄깃하게 이렇게 구워 놓으니까 아이들이고 가족이고 친구들 와서도 와 삼겹살 어쩜 이렇게 맛있니 그렇죠 연말에 송년에 신년에 가족 모임 자 근데 더 담백하게 드시는 건 기름 쭉 빼고 이렇게 드시니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12월이니까 모임들 너무 많은데 밖에 나가면 차 막히죠 돈은 돈대로 들죠 사람의 치이죠 번호표 들고 기다려야 되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근데 건강하게 기름 이거 쏙 빼서 이렇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나중에 설거지는 이 판 하나만 세척하시면 되고 뒤쪽에 뭐 기짜킬 미로킬 이런 거 없어요 쟁반 하나 딱 씻듯이 씻어내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아우 이거 하면 생각나요 사실은 반이 길어지는 계절에는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저녁 먹었잖니 그래도 배고파요 그렇죠 치킨 한 마리 툭 올려가지고 칼집만 내놓으면 알아서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이렇게 구워지니까 이 껍질만 한번 벗겨봐도 이거 보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거 이거 어머나 이거 진짜 실톡망통하게 오븐 요리까지도 뚝딱뚝딱 해내니까요 냄새 연기 기름 튀는 걱정도 덜하면서 아니 군만두를 구우면서 피자도 동시에 그렇죠 피자까지 피자는 치즈 한번 늘어나는 거 이것만 보여드리고 고객님 그렇죠 만두도 기름에 튀길 필요 없이 이 상태로 건강하게 자 애들 간식 이 밤에 간식도 너무 좋고요 거기에 심지어 두꺼운 아까 삼겹살 오겹살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아주 얇은 차돌박이를 보여드릴 텐데 자이글이 상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발명품이잖아 네 불길은 없고요 위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판만 한 5분 딱 예열하면 차돌박이가 순식간에 구워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얇은 고기는 뻣뻣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벌써 다 익었네 그리고 기름 빠지니까 훨씬 담백하고 건강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어머나 찰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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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먹고 싶긴 한데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희 이번에 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자이글이 오늘은 쏩니다 엄청나게 쏩니다 CF 속에서 나오던 바로 그 자이글을 1번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99,000원에 해당이 되는 식품건조기 여기에 압력솥 드리고요 도자기 세트까지 1번 구성 인기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객님 근데 1번도 1번이지만 2번은요 어머니 코팅 벗겨지고 손잡이 너덜거리고 뚜껑 덜컹거리는 거 제질 딴 제질 없어요 뚜껑마저도 풀 스탠레스 바닥 두꺼운 풀 스탠레스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5종이에요 거기에 시밀렉스 용기 세트까지 1번 할까 2번 할까 1번도 괜찮고 1번도 뜨끈한 국물 필요하시면 2번 1번도 인기 많아요 한 달에 14,175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립금 드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100명까지도 200명까지도 15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